참 맛있지요 산떼지가 먹던거래요 산떼지가 먹던거래요 이 산떼지가 먹던거래요 맞을까 이거 버려야되겠다 꼬치장에다 가봐야지 이 고르고 반짝이가 좀 가져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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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도 어제 하나 달래 내가 가져간다고 달래 고구마 심어? 작은데 요두가 좀 작은데 요두가 좀 아 네네네 빼놓을게요 물렁렁 하나 빼버려 아니 빼버렸네 어 저기 손님이 왔는데 30년 왔어갔어 30년왕 친척이야 친척이야 응 이거 봐 이거 봐 이러면 요도 아 이거 싸게 나오니까 심으면 이것도 이것도 너무 큰 거는 너 먹어 응 아 이 딸래는 야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씻어서 넣더라구 응? 그냥 씻어서? 씻어서 된장에 아니 고추장에 박아버려 이게 흙만 없으면 된데 이 껍질이 좋대 껍질에 그 진액이 이 사이에 있잖아 껍질하고 전 이거 먹으면 돼요 이거 또 가져가 응 아 아 아 아 이런 거 괜찮을까? 응 어차피 쪼개서 씻어야 되잖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건 버려야지 무릉룡한 거 다 버려야 뭐라고 무릉룡한 건 못써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 응 아 아 아 아 썩었다 어떤거 인상같아 그지? 응 잔디덕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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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려 이거는 요도가 없어서 안돼 요도가 뭐야 그런게 있으면 여기다 씹는다 그러셨어 참 밑에다 씹는데 요도다 요도 향이 뭐 끝내주겠네 됐어 아유 가져가봤다가 많이 따지더라 욕심만 냈지? 응 까다가 까다가 집을 던지는거 아니야 이거 물렁물렁한거 던지다 이거 봐 이러면 안되지 응 아예 딱 이게 심으면 안되겠네 그지? 좋긴한데 심어야지 응 그니까 응 이것도 쉬울게 응 이것도 쉬울게 응 무렁무렁하다 응 안썩었을까? 네 지금 고르고 있어요 네 이거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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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에 또 사야돼 어느거야? 아 그거 또 아무데나 잘 아유 선생님 물렁물렁한거 버릴게요 어 버려 모드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리 서양이 마주 예 아이고 다다굴사 골랐습니다. 아우, 눈 매워. 어제 예술회관 가가지고 정수만무 선발대 하는 거 그거 보러 오라고 문화원에서 계속 전화 와가지고 저거는 땅에 심을 거고요. 다섯 장아찌 담을 겁니다. 자, 도덕 도덕 물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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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